중남미 암 환자의 70%가 소득 중화위 계층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영국 이코노미스트 그룹은 중남미 12개 나라의 보건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남미 암 환자 60-70%는 발병 후기에 가서의 암 진단을 받는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대다수의 암 환자가 소득 중화위 계층이라는 것은 중남미 사회 불평등한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라며 암 예방과 치료를 위한 특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연구팀은 대다수의 암 환자입니다.